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10편 62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노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해서 계속되어지는 이 장막털을 넓혀가고 있는 이 응답의 행렬 가운데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체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응답과 그 역사에 흥분하기도 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마치 몸이 붕 뜬 것처럼 바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응답과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그들의 생각 속에 육신적인 다른 동기들로 꽉 차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더했을 거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둔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소리로부터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역에 있어서 그 시작도 기도였고 그 과정도 기도였으며 그 마무리도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한 시즌을 잘 준비해서 온전하게 날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올해 스타트만 202호의 주역으로 장막터를 넓혀가는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의 시작이자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위만의 원리스를 누리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10편의 기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함께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다른 근동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개념처럼 그저 수직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만 그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10편의 기자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치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실 구원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속에서 기다리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도 이 10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만남과 현장 속에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냐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나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시면 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집중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것에 나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세우는 걸 올바르게 그럼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중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죠. 나무는 땅에 그리고 흙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됩니다. 절박하게 물만을 봐야만 되죠. 그렇듯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만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오직이요 그래서 집중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10편의 기자인 다윗 역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 역경과 고난 앞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라 나의 구원이 오로지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다른 다윗의 10편을 다 보아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때가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항상 하나님만을 향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만을 항상 강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만이 임할 것을 강구하였다는 거죠. 정말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집중의 상태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도 단순히 나의 마음을 모으자 나의 생각을 모으자 나의 정신을 모으자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집중이 아니라 오늘도 보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고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졌다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과 그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확신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의 삶에, 나의 만남에, 나의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과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고 그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른 집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에 있어서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저 나의 하루 가운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선영축만 정말 누리시고 계속해서 393을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의 신방 가서 만났던 한 장모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진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냐, 그저 하루의 시작에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393의 기도로 나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보니 반나절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점심 때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일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으니 오늘 하루를 393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낮에, 밤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전달하고 보좌를 전달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말씀을 전달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삶 속에 그저 계셨을 뿐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은혜가 안에 충만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이 제가 이 분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이 분도 아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성들께서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의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시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축복된 시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사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나의 만남과 나의 현장에 임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드 임만의 원리스의 증인으로 다하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전대왕인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다윗도 사울도 외모로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재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백성의 신망을 얻으면서 왕의 직분을 시작했고요. 동일하게 전쟁의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동일하게 왕으로서의 재능도 있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둘 다 그 왕의 권력에 취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의존성과 수용성이 사울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으로 아여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도 이런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마다 장막터러가 넓혀지는 응답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